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겔기어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두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기타 브루즈와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OM 빈티지 모델하고 LDBO14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안고 있는 이 두 대의 모델이 제가 안고 있는 게 OM 빈티지 여기 이제 민웅님이 안고 있는 게 LDBO14 모델입니다. 각자 좋아하는 성향대로 사실 안고 있어요. 저는 완전 로즈드파 원래는 민웅님도 로즈드파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스몰바디 한정 마호가니파. 아 스몰바디 한정 마호가니파. 사운드에 대한 얘기는 뭐 이따가 할 거니까 일단은 외모와 스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딱 스탠다드한 조합이에요. 애시트카스프루스 굉장히 결이 좋은 거의 최상급 애시트카스프루스고 인디안 로즈드 마찬가지로 와 후판도 후판인데 측판을 보셔야 돼요. 정말 측판이 와 예술입니다. 가구예요. 가구. 네. 가구인데 소리 좋은 가구. 그렇죠. 네. 오 이스트 인디안 로즈드인데 굉장히 촘촘하고 쭉쭉 뻗은 마틴이면 거의 무조건 40번대급 이상 네. 목재이고요. 바인딩은 그냥 이 바인딩도 딱 로즈드하면 아이보로이드 바인딩 약간 누리끼리한 빈티지한 느낌을 나게 하는 아이보로이드 바인딩이고요. 네. 슈타플렛 접합이고 여기 헤링본 바인딩 옆에 이제 헤링본 상판 퍼플링이 이렇게 사악 이제 둘러져 있고요. 뭐 에보니 지판에 에보니 브릿지고 여기 지판에 핑거보드에 있는 펄 인레이가 약간 숏 패턴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아마 마틴에서도 아마 숏 패턴이라고 써있을 텐데 그렇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숏 패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7번 9번에만 이렇게 딱 두 개 하나 두 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헤드 플레이트는 지리코테 네. 여기 뒤에 헤드 머신을 보면 이 빈티지하고 컨츄리 보이 그쪽에 라인업 돼서는 이 웨이벌리 를 쓰고요. 그리고 그거랑 달리 이제 제네레이션 시리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레이션 시리즈인데 제네레이션 시리즈는 이제 그 독일의 그 쉘러 네. 쉘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넥은 구르조아는 전부 마호가니 이제 혼드라스 마호가니 네. 혼드라스 마호가니를 사용하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넥감은 약간 V넥 약간 V 그리고 44.5mm 그리고 핀이 약간 핀을 보시면 아이보로이드 핀이에요. 아이보로이드 요거 여기 쓰인 거 있잖아요. 바인딩 똑같은 재질이에요. 아이보로이드 핀이 사용이 됐고요. 자 이제 요 모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탁 눈에 띄는 게 지판 지판이 이제 지리코테 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 이제 브릿지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브릿지 모양 너무 예쁘잖아요. 네. 너무 깔끔하고 그쵸. 약간 일반적으로 로즈드 기타나 뭐 일반적인 브릿지는 사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쵸.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거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공공바디는 일자. 너무 깔끔해요. 제 스타일입니다. 너무 좋아요. 핀은 이제 동일하게 아까 오앤빈티지하고도 똑같이 아이보로이드 핀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바인딩은 그냥 아까 오앤빈티지하고 똑같이 아이보로이드 바인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톨토이즈가 아닌 게 저는 오히려 이거 좀 이쁜 것 같아요. 네네. 헤드에 저희 헤드 머신에 있는 저 페그 헤드. 크으 페그. 저거 하고 이제 아이보로이드 하고 여기 이제 핀까지. 에다가 이 브루주아 헤드 로고까지. 이게 다른 브루주아 모델들은 지금 다 이제 펄로 되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펄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처음 보고 정말 너무 이쁘다라고 했던 게 이 헤드에 로고 색깔까지 딱 한 톤으로 맞춰서 가는 게 그리고 이 기타의 지금 바인딩이 또 특이한 게 보통 마호가니로 되어있는 기타들의 바인딩이 톨토이즈로 앞, 뒤가 다 붙어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앞에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정말 이뻐요. 너무 이렇게 뻔하지 않고 저 이 부분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리뷰 찍으면서 아 갖고 싶다. 이거 내가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항상 참을 정도였는데 맞아 맞아. 이 기타는 선 넘네. 아 네. 선 넘네. 네. 좀 이렇게 판단이 흐려지는. 맞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와 얘는 외관도 진짜 소리도 진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으나 참아야죠. 네. 참아야겠습니다. 이제 후판은 아까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이제 아까 그 혼드라스 마오가니 사용을 했고요. 넥도 동일하게 혼드라스 마오가니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뒷부분 딱 보시면 어 이거는 그냥 픽업이 달려있다는 얘기잖아요. LR백스 리릭 픽업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로 작동을 하고 앤섬의 마이크 정도가 여기 장착이 돼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 플레이트가 보면은 블랙 색깔로 유광으로 딱 들어가죠. 제가 이거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 여기 여기는 지리코테. 지리코테이고 무광이네요. 오 이거는 블랙으로 유광이 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헤드 쉐입이 다릅니다. 그렇네 이거는 이제 일자와 그리고 좀 더 작고 아하 저희 요게 너무 가면 돼요. 아하 블랙의 아이보로이드 이 로고가 와 기가 막히네. 얘는 이제 지리코테에 펄로 딱 되어있어서 그냥 뭐 무난한 브루주아. 브루주아는 모든 기타의 브레싱이 아디론닥이에요. 제가 브루주아 기타의 사운드 특성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좀 딴딴함 그리고 좀 댐핑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이 사실 거기에 일조하는 게 제 생각에는 아디론닥 브레싱이다. 전 모델 다 아디론닥 브레싱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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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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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운드 샘플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연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부르주아는 부르주아다 두 악기 모두 소리가 왜 이렇게 부르주아틱하지? 소리가 부자야 요거 같은 경우 어떠셨어요? 요거랑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좋고 나쁘다의 수준을 이제 논할 수 없는 수준이고 바디의 크기와 소리의 성향 또 로즈우드와 마오가니의 차이 정도에서 나오는 성향 차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르주아의 정체성은 확실히 둘 다 딱 장착하고 있는 직진성과 똘망똘망한 댐핑감과 해상도 저는 특히 이 악기에서 바디쉐입이 깁슨의 L바디 또는 타 브랜드의 공공바디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 아주 조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중판도 조금 더 두껍고 여기가 조금 더 두꺼운데 그 바디쉐입들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많은 악기들 연주했을 때 감을 좀 느껴봤을 때 확실히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극장점 이게 또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스몰바디 공공바디 하면 되게 그냥 또 댐핑도 죽고 그냥 오밀조밀한 느낌으로만 꽁꽁거리는 느낌? 그게 매력이긴 하니까요 그걸로만 이렇게 장점이라 생각하시고 좀 다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얘는 그것보다는 조금 당연히 OM 바디나 더 큰 바디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바디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와 댐핑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OM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마틴과는 결이 좀 달라요 마틴은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퍼져서 감싸는 느낌이 있다면 맞아요 맞아요 브루즈와는 돌각 앞으로 근데 이게 또 성향 차이는 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이게 딱 연주했을 때 반응성이 바로 몸으로 오는 굉장히 기분 좋은 좀 밀고 나가는 느낌 댐핑이 있는 것 같고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콜링스는 정말 샤프하고 너무 모던하고 다 마틴에서 약간 파생된 느낌이라고 그건 기본 깔고 있다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샤방하고 모던한 느낌은 콜링스 그리고 그 중간이 브루즈와 마틴과 콜링스의 중간 정도 그쵸? 마틴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이렇게 입자가 굵은 둥그스름한 느낌이 있는데 마틴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좀 사이에 있는 좀 컨셉이지 않나 사운드의 질이 보통은 거의 좋은 기타 중에 스탠다드라 하면은 뭐 그냥 D28, OM28 얘기 딱 할 수 있는데 OM28이 이제 딱 사용하다 보면 진짜 너무 좋아요 사실 뭐 400만원 초반 400만원 중반 정도 금액에 굉장히 좋은 기타인데 근데 이제 나는 여기에서 조금 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은 이제 콜링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산타도 많이 좋아하시고 하는데 콜링스랑 이제 이 기타를 한번 비교를 해 봤을 때는 확실히 더 단단하고 이제 그런 느낌은 이제 콜링스가 좀 더 제 생각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틴과 그 중간 정도가 이거이고 톤적으로는 이제 콜링스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샤방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 얘는 약간 그거보다는 좀 덜 샤방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브루자 특히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가 그냥 일반 시트카의 인디얼로즈도 사용했고 딥바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 레인지 그 깊이감과 넓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약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또 상판이 이제 토리파이드 시트카를 사용했다 보니까 되게 따뜻하면서도 크리스피한 그 느낌들도 나오고 소리도 처음부터 좀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요 특히 또 이 사운드홀이 이제 타 다른 악기의 사운드홀 보다 좀 더 큰 맞아 사운드홀 크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머물다가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바로 좀 쏟아지는 네 반응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다른 공공 바디 모델 이런 거 쳐봤을 때 그 꽁꽁거리는 느낌이라는 게 중음대가 단단하게 빡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공공보다 조금 더 크기도 하고 약간 더 딥이기도 하면서 사운드홀이 만약에 작다면 그 안에서 노는 느낌이 더 강하고 그게 약간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중음대만 좀 튀어나와서 저음은 좀 깎여있고 하이도 좀 깎여있는 느낌일 수 있는데 그게 사운드홀을 조금 넓혀주니까 이게 안에서 막 더 많이 돌고 하기보다는 같이 좀 밸런스 있게 나와줘서 그 밸런스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잡은 거 아닌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두 대 중에서 만약에 어겔에 남아있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이 모델이 진짜 저희가 상상할 때도 되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외관도 외관이고 사운드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모델은 어겔의 거의 브루즈와 주력 모델로 오엠 빈티지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수입을 할 건데 지금 딱 봤을 때 약간 빈티지하고 약간 사각사각하고 마오가니의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이 모델 가시면 뭐 거의 뭐 되게 좋을 거 같고 근데 나는 그래도 그 로즈우드 특유의 댐핑과 기름진 느낌과 돌격 앞으로 하는 기타를 어차피 나는 사려고 왔다라는 분들은 요거 정도 하시면 그냥 일반 오엠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으면서도 너무 딴딸한 느낌만 있지 않고 굉장히 좀 이제 그렇게 좀 잘 밸런스감이 있는 기타로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디자인도 뭐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조합과 디자인 사운드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요 두 기타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음번 영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타들인데 저희도 좀 이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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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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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